오늘은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용인 드마크 대시양 단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동남부 전체에서 용인시가 올해 예정된 분양 물량이 가장 적은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새롭게 분양 예정 단지가 발표될 때마다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순위로 용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입지를 중심으로 해서 단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기율을 먼저 살펴보시면 태형건설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시양이라는 브랜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굉장히 활발하게 신축 아파트 공급을 해오고 있는 건설사입니다. 작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집계한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종합 13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 객관적인 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초점을 맞춰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김양장동의 309번지 일대죠. 용인 8구역 주택 재개발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전체 공급 세대수가 1308세대이고 그중에서 일반 분양분이 1069세대로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공급형형은 전용 51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전용 84제곱미터까지 중소형을 위주로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달 분양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입시장보직 공급 초일기에 들어간 상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리 미리 파악을 해놓으시고 필요하신 분들, 내가 이 단지와 적합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광역입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용인시를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보시면 수지구와 기흥구 그리고 처인구 이런 순서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펼쳐져 있죠. 상대적으로 처인구의 면적이 가장 큽니다만 아파트 시세를 놓고 그 위상을 살펴봤을 때는 수지구나 기흥구 대비 처인구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아래에 깔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인구가 용인시라는 곳의 본류이긴 합니다. 과거에 용인시가 처인구에서부터 출발을 했었고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수지구와 기흥구가 일종의 신도시처럼 개발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지구, 기흥구는 새 아파트의 공급이라든지 또 변화된 세월에 맞는 도시 개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새로운 이미지로서 도시가 만들어졌고 전체적인 아파트 시세도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경부고속도로와 직접 맞닿아 있고 또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직접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지, 기흥이 더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처인구의 드마크 대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아파트 시세를 점쳐보시기 위해서는 앞서나가고 있는 수지, 기흥과 어느 정도 격차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지, 기흥과 비슷한 수준으로 단기간에 올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하지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격차를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를 놓고 보셨을 때 수지구의 성봉용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34평형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14억에서 14억 9천 5백만원 이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흥구는 기흥역 더샵이 34평형 8억 7천만원에서 10억 이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처인구의 역북 우미린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5억 9천만원에서 6억 5천 9백만원 사이에 가격이 매겨져 있죠. 격차가 꽤 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어떠한 변화의 요인에 의해서 처인구가 앞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수지 기흥을 조금 더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되겠고요. 또 드마크 대시장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장 최근 분양을 진행했던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의 사례를 한번 같이 참고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격과 관련된 부분은 두 번째 강의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니까 두 번째 강의도 이어서 계속 청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입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노선망을 보시면 전철 노선망을 보시게 되면 드마크 대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 노선은 경전철이죠. 용인 에버라인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버라인 중에서 운동장 송담대역에서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는 편이죠. 도보로 이동했을 때는 한 12분 정도 운동장 송담대역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에버라인이 2013년도에 개통이 되었죠. 현재는 처인구를 비롯한 용인 내부에서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분당선까지 기흥역과 연결이 되죠. 분당선과 환승을 이루면서 분당권역으로 판교나 혹은 서울권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에버라인의 교통 노선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자면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2024년 예정된 GTX-A 노선이 개통되는 그 시점에는 GTX 노선과 연결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연결 노선으로서의 의미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약간은 유동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2024년 GTX-A 노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용인 드마크 대시장의 입주 시기도 2024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 입주와 또 중요한 GTX-A 노선 개통이 맞닿아 있다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시더라도 용인 중앙공원이라든지 용인 초등학교와 같은 필수 시설들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아파트의 차후에 전세가와 매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주변에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 업무 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별로 없죠. 그런데 역시나 현 시점만 놓고 평가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시 2024년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업무 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는데 지금 진행 단계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 절차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모든 승인 절차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고 2024년 전체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역시나 이 드마크 대시장의 입주 시기와 또 예정대로 진행됐을 때 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 입주 시점 즈음에서 직주군접 수요를 노리고 이 지역을 찾는 전세나 매매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고용인과 중요하겠죠. 단순한 인구수의 증간보다도 실제 그 지역의 직장을 갖고자 하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자 하는 수요를 결정지을 수 있는 고용인구는 약 2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수지기흥 대비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처인구가 반도체 클러스터까지의 접근성만큼은 처인구 자체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지기흥 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처음으로 가장 부동산 시세를 결정짓는 그 요인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중룡리 일대에 들어서게 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직장인들의 수요를 흡수함으로 인해서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처인구의 시세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좀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가격 분석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처인구는 아파트 시세 분석이 다른 지역 대비 쉽지 않은 것이 신축 아파트의 비교 대상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막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되는 새 아파트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첫 번째 단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평가를 하는 방법이 다른 지역을 평가할 때와는 약간 달라야 할 것이고 조금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알아주실 부분, 입지와 관련해서 체크를 해두실 부분이 바로 용인이 특례시로 지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새롭게 지정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는 광역시와 그리고 도에 딸린 일반시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일반 시의 상태에서 특례시로 변경이 됐을 때 달라지는 점은 과거와 달리 지방세 상당 부분을 이 특례시에서 직접 수치를 할 수 있게 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을 비롯한 상당수의 중요시설의 계획이라든지 실시에 있어서 도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치적으로 특례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인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될 부분이다 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용인 드마크 대시장을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이런 부분을 너무 확대해석하지는 말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부동산의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특히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에는 토지 투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획 부동산들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인이 특례시로 지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획 부동산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모든 것을 다 바꿔놓는 천지개벽할 그런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석하지 마시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만 객관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강의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는 그 초기에 어떻게 시세가 형성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추격해서 청약 전략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드마크 대시앙 청약 분석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입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가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직 입주자 모집 공급 발표 전이기 때문에 분양 예상가를 놓고서 한번 분석을 할 것이고요. 실제 모집 공급 발표 이후에 확정된 분양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가격 분석을 해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용인시 전체를 놓고 각 지역별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의 시세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수지구의 성봉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은 34평형이 14억원에서 14억 9천 5백만원의 실거래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흥구에는 기흥역 더샵이 34평형 8억 7천만원에서 10억원 사이에 가격 분포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상대적으로 처인구의 시세는 상당히 낮습니다. 역북 오미린 센트럴 파크가 5억 9천만원에서 6억 5천 9백만원의 가격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분양이 진행이 됐었죠. 34평형이 분양가 3억 8천 8백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구조 하에서 새롭게 용인 드마크 대시장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마크 대시장이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드마크 대시장 뿐만 아니라 처인구 전체의 신축 아파트 시세가 앞서 나가고 있는 수지 기흥과의 격차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지 그리고 드마크 대시장의 분양 가격이 앞서서 분양이 되었던 다른 단지들 대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책정될지를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수치를 놓고서 전체적인 시장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각 지역별 시세 상승률을 보시면 처인구는 11.3% 그리고 기흥구는 42.6% 수지구는 38.3% 용인시 전체는 38.7%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1년간 11.3%의 상승이라고 하면 그 상승률 자체는 절대로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장 상황은 일반적인 시장 상황이 아니죠. 기흥구와 수지구의 상승세가 너무나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상승률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가격 수준을 놓고 보시더라도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의 수준이 수지구가 2,591만원 그리고 기흥구가 1,922만원 처인구는 867만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수지구는 처인구의 거의 3배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기흥구는 처인구 대비 거의 2배 정도의 수준인 것입니다. 가격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것을 통계 수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통계를 보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그 시장의 특성을 놓고 한번 다시 재해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수지구와 기흥구는 처인구 대비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된 곳들입니다. 처인구의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옛날 아파트들의 거래 시세가 평균적인 수준에서 통계로 잡히다 보니 안 그래도 세 지역 간의 가격 격차가 꽤 많이 벌어져 있는 가운데 실제 통계 수치로 나타난 가격 격차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구조인 것이죠. 따라서 용인드마크 대시장의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는 당연히 신축 아파트 그룹과 그룹에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인구에 새롭게 공급이 된 신축 아파트들의 시세에 더 비중을 두고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처인구에 하나씩 하나씩 신축 아파트가 생겨나고 있는 그 첫 발작을 떼는 초입부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축 아파트들이 생겨나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이 되고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역북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이 된 두 개의 주요 단지가 있습니다. 역북지웰 프루지오와 역북 의미린 센트럴 파크가 있을 텐데 두 단지의 매매 가격을 보시면 34평형 가장 최근의 실거래가 그 최고 가격이 6억 5,900만 원으로 동일한 가격이 각각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을 보시면 4억 6천만 원과 4억 8천만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태죠. 전세가율을 계산을 해보시면 두 단지 모두 70% 전후에서 전세가율이 잡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가율이 70%가 아니고 훨씬 더 낮은 수준이라면 매매 가격과 전세가격의 괴리가 벌어져 있는 상태라면 이 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어 있다 혹은 거품이 끼어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실제의 실거주 수요가 반영이 된 안정적인 가격 구조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교 대상 아파트 중에 하나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이 되었던 명지대역 서희 스타일스가 있겠습니다. 분양권 거래 가격을 보시면 가장 최근에 4억 6백만 원에 거래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아직은 조합원 분량이 계속 시장에 출해가 되고 있어서 각각의 실거래 가격마다의 편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단지의 대표적인 가격은 이 정도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입주 시점에 임박해서 혹은 입주 이후의 시세는 역북지구의 아파트 시세보다는 좀 낮은 수준에서 안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버라인까지의 거리를 감안했을 때 역북지구보다는 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북지구보다 한 단계 정도 낮은 수준에서의 가격을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가격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파트의 시세를 분석을 하실 때 인접해 있는 지역들 간에 매매가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을 경우 대표적인 그 사례가 이 용인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매가격이 훨씬 높은 곳에 전셋가격과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매매가격이 낮은 곳에 매매가를 견주어 보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비교 수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매매 전환 수요라고 하죠. 굉장히 비싼 동네에 전셋가격과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좀 싼 동네에 매매가격을 비교를 해보고 이 매매가격이 저 비싼 동네의 전셋가 수준이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이 집을 조금 더 싼 동네에 집을 소유를 해버리겠다라는 수요가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는 뜻이죠.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셋가격들은 조금 더 비싼 동네에 이 전셋가격들은 가격이 낮은 곳에 매매가격을 저지해주는 저지선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보려면 기흥구와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미 신축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인구의 대표적인 역북우미린 센트럴파크나 역북지엘프루지오의 가격은 기흥구의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수지구의 평균 전셋가 이 가격을 밑에 깔고 매매가격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이러한 가격구조를 놓고 용인 드마크 대시장의 입주 이후에 시세를 예측을 해보신다면 역북지구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매겨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현재 수지구의 평균 전셋가 6억 정도 그 이상에서 입주 이후에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현실적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2월 9일에 변경이 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놓고 실제 분양가를 평가할 때 어느 정도 구간에서 분양가격이 책정이 될 수 있을지 계략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단지를 분석을 해드릴 때 아주 세세하게 이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변경된 내용의 그 제도의 측면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제도의 전후관계 전체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 바로 사례로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을 놓고 한번 비교 대상 사업장을 찾아서 가격을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A그룹은 최근에 분양을 했고 아직 중공이 되지 않은 입주를 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들을 찾아서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대표적인 곳이 지난 2월에 분양을 한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이 있겠습니다. 분양가격 3억 8천 8백만 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변동률 그 기간 중에 가격의 변동치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지난달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가격 변동치를 적용하는 것이 무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별 특성이라든지 사업 위험 그리고 입지의 우열을 가리는 가감률은 전체 단지 일단 큰 우열을 반영하지 않은 1의 수치를 고정해놓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에 원래 분양가 3억 8천 8백을 그대로 놓고 한번 따져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있죠. 용인 명지대역 서희 스타일스 단지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분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단지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격 상승분을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019년 4분기에 한국감정은 매매가격 지수가 96.6이었고 2021년 1분기에 매매가격 지수가 109.6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변동률은 13.4%인 것이죠. 그 변동치를 반영을 해서 변동률 1.134를 곱해 주시고 가감률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그냥 1로 고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분양가격이 4억 5천 상한선으로 잡을 수 있는 분양가격 상한치가 4억 5천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일한 성격으로 분류가 되는 단지들이 복수의 단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지들의 평균 가격을 구해서 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때 4억 2천이 채 되지 않는 가격 약 4억 1,966만 원이 용인 드마크 대시장을 심사할 때 그 심사 상한 가격으로 기준을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이죠. 이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고 심사의 상한 가격인 것입니다. 가장 이 높은 가격을 상정해 두고 그 이하에서 가격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B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에서는 최근에 분양을 했고 그리고 실제 입주까지 간 단지를 놓고서 평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역부 구미린 센트럴파크의 경우에 2015년 4월에 분양을 진행을 했었죠. 따라서 그 당시 2015년 2분기의 매매가격 지수로부터 현재 2021년 1분기의 매매가격 지수 그 변동치를 역시나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시에 분양가격 3억 2,580만 원에 가격의 변동률 1.098을 곱해주시고 가감률은 단지별 특성을 감안한 가감률은 그냥 1로 고정을 시켜놓겠습니다. 그 결과치가 3억 5,700만 원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A그룹과 B그룹을 가격을 산정을 해놓고 나서 더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3개의 제도에 반영이 되어 있죠. 따라서 더 높은 가격, 이 가격이 되겠습니다. 4억 1,966만 원을 심사 상한 가격으로 일단 기준을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시세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분양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올라간다더라 그 한 줄만 놓고 자꾸 분양가격 산정 방식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세의 90%로 정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는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북 지회 프루지오 단지에 가장 최근 실거래가 6억 5,900만 원에다가 보증위험 관리율이라는 수치를 곱해주셔야 되겠죠. 투기관리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90%를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90%를 적용을 했을 때 5억 9,000만 원이 약간 넘는 가격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산출을 한 A, B 중 높은 금액 4억 1,966만 원과 그리고 C그룹의 90%를 적용한 5억 9,310만 원을 비교를 했을 때 A보다 C가 더 크죠. 이럴 경우에는 그대로 A, 4억 1,966만 원을 심사 상한 가격으로 기준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가격 약 4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을 상한선으로 해서 각 개별 단지별 특성이 반영된 실제 분양가격 심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최근에 분양을 진행했던 다른 단지들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인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이 2021년 2월에 분양을 진행을 했고요. 84제곱미터의 경쟁률이 4.56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다 마감이 됐고 평균 당첨가점은 50.81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의 분양가격은 3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더 앞서서 작년도 11월에 분양을 진행했던 보평역 서위스타일스 리버파크의 경우에는 84제곱미터의 경쟁률이 13.26대 1이었고요. 역시나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이 됐었고 평균 당첨가점은 59.33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분양가격은 4억 3백만 원 보평역 쪽이 약간 더 높게 매겨졌었던 것입니다. 그럼 앞서 분양을 진행했던 이 단지들의 사례를 놓고서 최종적으로 용인 드마크 대시장의 분양 가격도 다시 한번 견주어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경쟁률의 변화를 보시면 오히려 더 최근에 분양을 진행을 했던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의 경쟁률이 4.56대 1로 조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죠. 사실 4.56대 1이 낮은 경쟁률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요즘 서울, 수도권 전체적인 경쟁률이 워낙에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 혹은 조합 입장에서 4.56대 1이라는 경쟁률을 놓고 아주 마음 편안하게 보실 수만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을 했던 두 개의 단지의 가격 3억 8,800만원, 4억 3백보다 아주 많이 뛰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두 개 단지보다 약간 높은 수준 정도 보수적으로 본다면 약간 높은 수준 정도에서 가격이 매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 상황 가격은 약 4억 2천만원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 아래에서 심사를 진행하면서 두 개 단지와 크게 벌어지지 않는 약간 높은 수준 정도 이 정도를 예측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입주 이후의 시세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이미 분양을 하고 또 입주를 완료한 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면서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역북지구의 6억 5천대의 34평형 거래 가격을 감안을 했을 때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6억 초반 그 이상은 입주 이후의 시세로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억 초반에서 용인 드마크 대시양의 분양가격이 결정된다면 입주 이후의 시세 약 6억 뭐 아주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억 5천만원 정도의 이 청약 당첨을 통한 가격의 안전마지는 예상을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용인 드마크 대시양의 예상 분양가를 놓고 내가 당첨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처인구 전체의 신축 아파트의 시세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모집 공고 발표 이후에 확정된 분양가를 놓고 다시 한번 간략하게 또 세밀한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